2 아영 선수의 서브로 투 선수의 마지막 파이널 매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적극적으로 공세 했습니다 김아영 네 김아영 3구 어 이시온 강력합니다 2022년도 이시온 선수는 정말 엄청난 많은 경기를 했었거든요 자 밀리지 않는 자기가 지금 하늘을 찌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체스볼 김아영 성공합니다 타구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타구를 계속 구사합니다 네 물아붙이는 이시온 4대3 한 포인트 이시온이 앞서 있습니다 김아영 통점을 만들어 갑니다 어 이시온 테이블 앞에 나와있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5대5입니다 예 하나 더 5대5 5대5 이시온 온 힘을 다해서 대한항공입니다 3대2 승리만 지금 3승째가 있어요 아 네 참 길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자 김아영의 서브 7대6 아 이시온 아 이시온 매트 맞고 나갑니다 김아영 이시온 7대8 체스볼 살아있습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어려운 아 아 아 리시브가 길었어요 서브 득점 네 자기의 기술을 또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 아 렐리에요 힘차게 몰아붙이는 이시온 그러나 한 점 차입니다 9대10 김아영 넥치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볼을 눌릴 수도 있어요 텐올 디우스입니다 이야 이시온 역전으로 갑니다 아 이시온 맞추지 못합니다 11대11 동점 김아영입니다 김아영도 범실 살아있어요 김아영 맞받아치는 이시온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른데 지금 총 손 아 네 네 음 총 총 총 총 윤 음 AP 2번째 매치 이시온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시온 서브입니다 김하영 한 포인트도 가져갑니다 이번엔 이시온 선수 김하영 그 느낌 그 분위기를 가지고 와야해요 아 나갑니다 오늘 여유 네 그렇습니다 이시온 그렇죠 김하영 선수 어려운 볼을 라바라 그러죠 네 그렇죠 완전히 붙여놓고 넘기는 듯한 느낌 자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가는 저에게는 작전 시간이 없어요 이시온 선수 오롯이 버텨내야 됩니다 네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전우의 동작은 지금 이시온 선수가 잘했습니다 예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시온 김하영 지금도요 이시온 분위기 아 김하영 범실이에요 한 점 그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예 또 렐리에요 여기서는 김하영이 5대 7 아 김하영 타임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시온의 서브 이시온 힘으로 김아영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아 그러나 이시온 붙바로 그렇죠 나인올 아 김아영 이번에도 위기에 이시온 이야 이시온 이 위기를 두번째 게임도 주스로 접어듭니다 김아영 누가 더 담대할까요 마시포인트 김아영 이시온에 타고 나갑니다 이시온 이시온에 타고